안녕하세요. 뉘웨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레이저 치료도 쉐딩이 올 수 있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미녹시디를 제외한 다른 치료들, 먹는 탈모약, 주사치료 이런 것들은 쉐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미녹시디를 모발의 생장주기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도 휴지기 모발이 피부로부터 잘 떨어져 나가도록 연결을 끊어주는 그런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쉐딩이 빈발하는 것이거든요. 다른 치료에는 그런 효과가 없고 따라서 저주니 레이저 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뉘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